사는 집이 그 사람 인격이고 권력인 세상이잖아요. 헤라펠리스는 어떠세요? 강남구 삼성동 헤라펠리스의 열기가 우리 헤라펠리스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. 헤라펠리스의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얘기만 들어줘 돈이 재능이고 빽이 재능인데 재능?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엄마 심장 반쪽을 팔아서라도 여기서 살게 해줄게 누가 나 죽여서라도 너 녹아내잖아 엄마의 영광을 위하여